중등 1년차의 실속 카카오뱅크가 이전에 우리가 초등 4년차에서 했던 카카오뱅크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전 4년차는 앱인벤트라고 하는 도구를 써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앱인벤트가 아니라 플라트라고 하는 도구를 써서 만들 겁니다. 플라트라고 하는 도구는 달트라고 하는 언어에 기초를 둔 그런 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또한 앵귤러라고 해서 서버 모듈, 지금까지는 UI 모듈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서버에서 작동하는 모듈 역시도 간단하게 만들어보게 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역시도 아주 간단한 모형을 씁니다. 그래서 SQL 데이터베이스로 쓸텐데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어떤 카카오뱅크 앱보다는 성능은 굉장히 못 미치지만 외현상, 외관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만드는 것이 중등 1년차의 목표입니다. 물론 중등 2년차, 3년차 이어지면서 이 카카오뱅크 앱은 점점 개선을 되어서 나중에는 기존의 카카오뱅크 앱보다 훨씬 나은 앱을 완성을 하게 될 겁니다. 카카오뱅크 앱은 점점 개선의 카카오뱅크 앱은 점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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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